두목님, 두목님, 왜 오늘은 부식일찍이셨어요? 네? 부끄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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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! 주식! 들어와! 학교에 있지 말고 주식 들어와! 들어와! 야! 이 깽크! 깽크 시키대! 쇳다리 깽단! 어떻게 신났어? 띠 떠는? 너 오늘 집에 갔는데 이분은 왜 이러실까요? 와... 쇳다리 깽단! 쇳다리 깽단! 이러실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요. 신남도 끝난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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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돌 나와. 문 따기 장인. 너 벌써 문 따고 들어갔니? 들어가고 싶어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